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제프시가 오늘 플로리다에서 맞붙었습니다. 첫 합동 무대에서 이들은 날선 대립각을 형성했습니다. 홍재식 기자입니다. 흑인 인권단체인 나셔널 얼반 리그 연례회의장에서는 대권 주자들의 날카로운 연설이 이어집니다. 힐러리는 제프시의 슈퍼팩, 라이트 라이즈를 언급하고, 이름과 정책이 서로 다른 이율 배반성을 꼬집습니다. 제프시 후보는 자신의 주지사 시절 교육에 힘 썼던 부분을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두 후보의 날선 대립이 물론 표심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소속 버나드 샌더스와 좌충우돌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다소 입지가 약해진 상황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의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도 큰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